1.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을 마치면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의 죽음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좀 큰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12사도 가운데서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사도야고보의 순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지만 사도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땅의 왕 헤롯의 칼에 죽는다라고 하는 허무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야구부에게 칼을 들이댄 헤롯이 힘을 얻어서 교회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결박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놓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그날 밤 옥에서 특별히 천사들을 보내어 역사하셔서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통하여서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기적도 1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 베드로가 죽음, 순교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이 땅의 왕이라고 자처했던 헤롯이 벌레, 충에 먹어 죽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 행전은 너무나 담담하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게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한번 그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홍황하여 더하더라 네, 이게 바로 12장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여있는 12장 내용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톤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왕이 죽고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죽음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홍황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주화로 갔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마치 이 사도행전 12장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제 일부 이야기가 마무리되듯한 마치 하나의 이야기가 매듭짓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초점이 분명하게 바뀝니다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 하나님 교회의 초점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12장까지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초점이 안디옥교회로 딱 옮겨갑니다 다시 또 하나 변화라고 하는 변화의 증거는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거기의 인물들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중심인물이었어요 그래서 12장까지 많은 기적 이야기의 핵심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13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베드로는 없어져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의 장면이 나올 때 그냥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다 이름 한 번 나오고요 정말 12장을 넘어오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선교사역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이름이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신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가 매듭되어지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대분기의 시점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장소의 이동 혹은 사건의 전환 뿐만 아니라 하나 중요한 매듭이 더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단순히 사건의 전환, 장소의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남산에서 특별히 몇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대위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기 하라 볼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장면을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억하는 이 장면을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Great Commission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과 사도행전 13장의 기준으로 시간 타임라인에서 보자면 벌써 15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령을 생생하게 옆에서 들은 그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4년에서 15년 지금 13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년에서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해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번이게와 구부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사건으로 교회 핍박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팔레스타인 근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흩어진 모습을 증언하기로 그들이 여러 군대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말합니까? 유대에게만 전했습니다 이게 1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생활했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던 당시 초대교회 우리 첫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이 1500년 동안 율법 가운데 갇혀져 있어서 유대교 가운데 갇혀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이 유대교와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에클레이시아 그 유대교라고 하는 화석화된 종교적 무덤에서 그들을 에크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새롭게 조성하신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옛 유대교의 종교적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사람들이 흩어져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서 안디옥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안디옥교회를 개척한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디옥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면 안디옥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은 주의 손이 개척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첫 번째 소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안디옥교회 첫 번째 단임 목사가 바나바 집사님이었는데 바나바 사도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개척된 교회에 수많은 이미 형성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이제는 때가 차서 그 복음이 마치 그 민들레 노란 꽃이 져서 하얀 꽃이가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에 가득 찼는데 그래서 이제는 바람만 불면 그 꽃이 생명의 교회의 꽃이가 흩어져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찼어요 헤롯이 죽고 첫 번째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여태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일꾼인 베드로가 떠난 이후 사라진 이후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13장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이제 어디에 계시는지 13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길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서론이 없다고요 바로 13장에 들어오자마자 안디옥 교회라고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선교의 전초교지인 안디옥 교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섯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묘하게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과 마치 데칼코마니 이렇게 그림, 잉크 그림처럼 똑같다라고, 똑같은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읽혀졌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 그들 가운데 11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다까지 안디옥 교회에 초점을 딱 맞추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다섯 명의 주의 일꾼들을 나열합니다 보시죠? 첫 번째 대표자였던 이게 헬라식 문법, 글쓰기 수사 문법인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좀 비중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비중이 없거나 조금 어리거나 연소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뒷부분에 나와요 아니면 그 글을 기록하는 본인 그런데 어차피 어쨌든 이 다섯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오 권위자 위로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가문도 좋았고요 혈통은 유대인이었고 레위지파였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나옵니다 예, 열두 제자와 특별히 견주어도 빠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문 여러분, 여기서 예전에 들어보셨겠지만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언데요 니게르라는 말은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문이라는 사람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던 거로 추정됩니다 적어도 혈통적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혈통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었을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되는 니게르라는 사람이 안디옥교의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뭘까요? 구레네 사람 무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 구레네라는 곳도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북아프리아 땅입니다 그곳에 살던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나오는 사람은 붕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정치적인 또한 환경적인 배경이 전혀 달랐던 사람입니다 헤로세의 젖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원수였던 이 사울 안디옥교에 다섯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다섯 명의 인물이 정말 다양합니다 바나바를 비롯하여 정통 유대인을 비롯해서 피부가 검었던 혈통적으로 전혀 달랐던 사람 그리고 지역적으로 멀리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한 그의 삶의 이력이 너무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달랐던 마나엔 헤로세의 젖동생이었던 사람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 교회의 대적이고 원수였고 핍박하던 그 사람 이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증인 중에 한 사람 이 다섯 명의 이름이 이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묘사하는 아니요 어떤 뜻으로는 안디옥교회 자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유대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벌써 그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안디옥교회는 모든 족속이 모여있는 이방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언약을 성취하여 가십니다 이제 문을 열어 젖히고 있는 거죠 젖히고 있는 거죠 문을 열어 젖히고 있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12장에서 주인공은 야구보나 베드로나 헤롯이 아닙니다 12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인격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12장 그 파도치는 급변하는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한켠에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림자만 스쳐도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는다라고 높인을 받던 베드로가 역사의 뒷무대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 12장의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교의 특징이 안디옥교의 모습이 그들이 이 다섯 명이 모여서 제비를 꼭 뽑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무엇을 할까 의견을 수립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2장 안디옥교의 첫 사역을 하나님을 섬기며 이 말은 예배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식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동적 행위죠 이게 참 예배라고 하는 건 복합적인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 능동적으로 왔으나 결국은 수동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다른 시간에는 내 욕망과 내 열심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인터넷 뉴스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섬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금식했다고 그래요 안디옥교에는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금식의 뜻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러나 이 금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단식투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밥을 끊고 쫄은 행위가 아니에요 저도 여섯 살 된 딸이 있는데요 걔가 제일 잘하는 행위가 밥 안 먹는 겁니다 밥 안 먹어 하면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금식 기도를 오해를 하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할 것을 얻기 위하여 금식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더라도 오늘 그거 다시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먹을거리로 살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항복 선언이에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주권,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삶의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큰 박해가 지나가고 초점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옮겨온 그 순간 다섯 명을 비롯하여 교회 전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가문으로나 우리의 배움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권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의 모습을 이 짧은 문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뭐가 들렸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동력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모습일 때가 간혹 많아요 망망대에 떠져 있는데 우리가 동력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성령의 바람이 등뒤에서만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등뒤에서만 불어오면 앞으로 쭉쭉 잘 나가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등뒤에서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때로는 무풍지대처럼 바람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예배와 금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러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뜻밖의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워라 여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선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단기 선교지 방문해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학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구제 사역, 어떤 선교사님은 말씀과 교위를 세우는 사역 다양한 사역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통점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선교사역의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선교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일지인데 우리의 이 성을 나가서 우리의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일지인데 그것의 기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두 명을 세우라고 해요 한 사람은 첫 번째 이름이었던 바나바요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그 교회의 리더였어요 사울은 그 교회에서 가장 아직까지는 인정을 좀 덜 받던 사람이었어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된 사람과 나중 된 사람 두 사람을 세우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지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야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도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방금 우리가 먼저 읽었던 3절에도 보낸이라 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낸이라, 보내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 단어가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이 보낸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too set free 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아폴로라는 말은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을 보낸이라 라고 할 때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붙잡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나바가 거의 우리 베이직 교회에서 우리 멘토 목사님들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얼마나 좀 아슬아슬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15년 동안 다시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했다가 다시 떠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슬아슬했어요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니라 아폴로로 놓아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이거 에크펜포 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이 말은 말 그대로 진짜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놓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선교는 그러므로 오로지 누구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좀 이렇게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우리 베이직 교회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기성교단에 있던 사람인데 베이직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고 버린 단어 용어가 뭐냐면 교회 개척이라는 말이에요 개척, 처치 플랜팅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심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것, 내 예루살렘, 내 교회, 내 건물, 내 전통, 내 교리 이 잡고 있던 것을 좀 놓으면, 보내면 그리고 예배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셔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요 우리가 매월 말에 묵별 프로젝트, 묵별로 흩어진다 이런 말 쓰는데 그 묵별이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 교회 한 번, 청담동 한 번 안 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3절, 사도행전 13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그들을 자유케하고 성령이 그들을 보낸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묵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리의 그 예루살렘 성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를 제주도로, 우리를 일산으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를 다시 평양으로 아니면 이슬람 지역으로, 아니면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지역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모일 때 그것이 묵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가 시작되는 안디옥계의 선교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죠? 그 다음 구절 한 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 한 번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이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우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무별로, 교회됨으로 흩어지면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텐트 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무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민들레 홀씨처럼 우리가 무별로 흩어지면 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의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지금 제주도에 베이스 캠프 처치라고 해서 조그만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이 서기호 바울 총독과 같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바람을 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가면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 말씀 듣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전되는 것을 방해하는 바 예수와 같은 마술사 무당도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원수는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바 예수를 폭로하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은 앞에서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바 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너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이제 그만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싸우는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의 글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마귀, 귀신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에게만 집착하는 것 이것도 좋지 않지만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위험한 것,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에서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이봐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듯이 악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악한 일들은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후가 있습니다 보금의 선교는 단순히 미개발 국가에 가서 그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들에게 병원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 정도 갖다주는 구제사역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물론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학교와 병원도 제공하지만 그들을 가난에 여전히 묶어놓고 있는 그들을 질병에 묶어놓고 있는 그들을 무지와 사신 우상에 묶어놓고 있는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선교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우를 이 구부로 땅에 보내고 나니 거기에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듣고 못 묻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주목하여 본 후에 너 마귀의 자식이여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구부러트리는 그 일을 더 이상 그만두지 않겠느냐라고 폭로한 후에 그 다음 10절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 원수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자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의 배후에 바 예수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머리 위에는 주의 손이 있다 이제 이제 더 이상 네가 네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제 더 이상 너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할 것이다 너 머리 위에 주의 손이 있는다 여러분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장면 구부러의 땅에 가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11절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전되는 이 사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논리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주인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주의 손이 그 악한 현상들의 배후의 악령이 있듯이 그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바로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침체시키는 어둠의 영들 앞에서 주의 손이 너희들의 머리 위에 있으니 결박될지어다 더 이상 영향력은 없어지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은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전히 왕로로 타는 악의 영들을 결박하는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박되면 이제 믿기로 작정한 자가 그것을 보고 믿어 하나님을 깨닫는 영적 감각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놀랍게 여기니라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패닉이에요 패닉 영어로 보니까 패닉이라고 번역된 번역도 있던데 감각질이 다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문자라고 살던 사람이 이젠 영의 눈이 열려서 아 이 배후에 뭐가 있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참 주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의 구부로 우리의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의 미끼로 작정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된 우리를 보고 놀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의 터전을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 믿음의 선교의 지역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너의 머리 위에 있으니 더 이상 너마음대로 대안하지 못하고 어둠에 있으리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무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열방으로 땅끝까지 흩으시는 하나님의 묵별의 성령의 바람을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어둠의 권세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열심히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라 명령하시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의 사명의 자리로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왕권을 선포하여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서 왕로로 타는 악한 영웅들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역사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